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순영 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찾아뵐 수가 없어서 일단 동영상으로 남아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다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날 저희 지사 전국 워크샵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 뭐 여러가지 전략들이 있고 신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밝은 모습으로 하여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추석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자 전팀장 추석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추석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추석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27일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ARYA 감사합니다.